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백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입니다 오늘도 하르키우에서는 폭격이 있었습니다 이즈음입니다 전에 우크라이나 여성들에게 강간을 해도 된다고 말한 아내와 남편 간의 전화통화가 세계를 떠들썩했습니다 로시아군의 추악함이 드러나는 사건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 남편이 이즈음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생포되었다고 합니다 이즈음 지역입니다 현재 많은 러시아군의 기갑 장비들이 이즈음으로 직결 중입니다 계속 러시아군이 직결 중입니다 이즈음에서 우크라이나 경찰대는 atgm을 활용하여 러시아 탱크를 파괴시킨 데 성공했습니다 루안스크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루안스크 지역에서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루안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은 버터 시리얼 밀가루 스튜 설탕 양파 과자 및 식수를 시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군은 도로에서 민간인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돈바스 지역에서도 반러 레지스탕스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네츠크 근처 쿠이비 셰프스키입니다 이곳에서 우크라이나군에 폭격이 있었습니다 돈바스 페스키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도 공습이 있었습니다 아버디브카입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군이 지키고 있는 지역인데요 러시아군은 드론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을 확인하고 폭격을 통해 집을 공격했습니다 자포리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하면 러시아군은 자포리자 원전의 미사일을 두 발 발사했다고 합니다 자포리자 원전이 타격을 받을 경우 체레너밀 원전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겁니다 자포리자입니다 이곳에 미사일 공습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자포리자 알루미늄 공장입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으로 인해 알루미늄 공장이 타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마리오폴 아조우스탈 공장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35회의 폭격과 공습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공습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할머니입니다 마리오폴 아조우스탈 공장입니다 이들은 러시아군들인데요 공장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서 방탄모와 방탄 조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헤르손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BTRD 장갑차를 노액한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입니다 5대4입니다 5대4에서는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5대4를 이어주는 주요 교량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최전선에 있는 러시아군들입니다 이들은 러시아 어린이들에게서 온 편지를 전해받았습니다 승리를 하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신항미사일 칼리버의 공격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탄약부를 파괴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 152mm 곡사포입니다 무스타B 곡사포의 폭격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T-72 탱크를 파괴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유폭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에메랄에 쓰인 에밀 세이바르가 우크라이나에 인도되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군인입니다 이는 러시아군에게 사물을 주겠다며 헙직업 뛰어왔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입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 정부가 공화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 몰도바와 루마니아가 이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확전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집니다 몰도바 대통령은 트란스니스트리아의 긴장 상황을 위해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5월 9일 계획된 퍼레이드를 취소했습니다 또한 적색 상황을 선포했습니다 적색 상황은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트란스니스트리아를 탈출한 시민들이 전국에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라브루프 외무부 장관은 핵전쟁의 위협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핵전쟁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러시아는 루마니아가 트란스니스트리아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크렘리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가 두마 의장인 바체슬라프 볼로댄 의장은 우크라이나를 테러 국가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쟁이 60일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러시아 전차들이 파괴되었는데요 이는 러시아의 전차 생산량 2년치입니다 토카이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여당 내의 모든 직책에서 사인 및 탈당을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러시아 탈피 움직임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토카이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신 카자흐스탄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점차 민주화가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팀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조사하는 유럽연합 조사팀에 합류했습니다 키릴 페트코프 불가리아 총리는 자신의 월급을 기부하여 불가리아 시민들에게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부를 해달라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충분한 장비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미국과 독일 간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독일은 일단 개파드 대공전차와 PGH-2000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로의 탱크 제공을 승인했습니다 레오파드 1 전차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M109 자주포와 PGH-2000 자주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의 1억 3천만 유로 1,743억 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국 무기 조달 프로그램에 4,370만 달러 하나로 550억 원을 제공했습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소방차와 구급차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총 22대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늘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